네 안녕하세요 42회입니다 저희 큼티분들 완전체 오늘 모였습니다 T님 T님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T님 근황증 저 요즘 되게 바빠하게 살고 있고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와인님도 뵙고 한 달만이에요 한 달 한 달 동안 얼굴을 못 뵀어요 그동안 TBS 사측하고 싸우시느라고 계속 저희 대표가 갑자기 구조정을 한다고 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TBS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지금 대표가 좀 비상식적인 일들을 벌이고 있어서요 일단 저희가 조정쟁이를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단협이 결렬이 됐어요 단체협의학기 이제 노사관에 이제까지 한 8차 정도 노사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대표가 노측에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다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또 사측의 보도본부장이 딱 한 명 빼놓고는 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되게 불성실하게 노사협의회를 진행하는 바람에 저희가 결렬 선언을 했고요 대표가 이제까지 했던 발언이나 여러 가지 사안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또 신뢰가 깨지면서 저희가 더 이상 사측과는 대화할 수 없다 그래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쟁이를 신청을 했고요 지금 2차 회의까지 했고 어제 또 갔다 왔습니다 지금 대표가 뭐 으름장을 좀 놓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도 돌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자기가 최후의 수단으로는 전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어딜 가서 했어요 그게 8절이에요 그게? 네 회장님 이제 뭐 공식석상에서 하진 않았지만 간부들 있는 자리에서 그 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소문이 쩍 퍼져가지고 좀 어이없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 직무대행 아니에요? 직무대행이신데 대행을 넘어서는 사주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면 직무대행이 자기가 대표인 양 행세하고 그다음에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위원장인 양 행세하다가 탄핵받고 탄핵받으니까 도망가고 이러는데 이성구 씨죠? 네 이성구 대표생이고 이성구 씨 사실 이사회를 열지를 알았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근데 지금 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건 이사회거든요 그래서 이사회 열어달라고 몇 차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차담회를 열었어요 지금 저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사회를 열 돈이 없다고 하면서 되게 비싼 한정식집에서 오늘 만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제가 들은 얘기로는 좀 본인 말만 계속했다 그리고 이사회를 열지 않으려고 한다 누구랑 비슷하네요 본인 말만 계속하는 거는 누구랑 비슷하죠? 네? 맞네요 진호위에 이성구 씨도 나왔어요? 1차에는 안 나오고요 1차 거기에 있는 공익위원들이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해서 어제는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약속 있으시다고 한 1시간 정도 하고 나가셨어요 어머어머 그리고 진호위도 무시하네 진호위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울시의회 문강이 홈페이지에 소관 기간이 나오거든요 티베스가 빠져있더라고요 아니 아직 그 해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놀라가지고 실현 기간 해지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와 진짜 뭐야 서울시의회가 이제 티베스를 아예 그 소관 기간에서 뺐다는 걸 알고 놀래서 문강 위원장이 이번에 민주당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한테 직접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냐 했더니 모르시더라고요 어머나 이건 또 무슨 해프닝이야 네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면 소관 기간에도 표시가 됐나요? 아직 안 됐어요 아니 민주당은 무슨 뭐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네 답답한 노릇입니다 네 뒤숭숭한 tbs인데 우리 tbs 구성원 분들이 이 힘든 과정에서도 고건하게 잘 버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kbs도 또 세월호 관련해서 또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지난주 목요일이었나 금요일이었나 그 방송사법 관련해서 필리버스터 중계를 하면서 중계차를 탔던 기자가 이제 노트북에 세월호 리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한번 사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9시 뉴스를 할 때는 세월호 리본이 있는 게 이제 방송이 됐었죠 그랬는데 그걸 보고 나서 정치 부장이 야 저건 뭐야 하면서 이제 그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지 문제를 제기했죠 왜 저걸 붙이고 나갔냐라고 했는데 네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저거를 이제 중간에 반장이 저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11시에 뉴스 때는 때라 해가지고 11시 때는 떼고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그렇게 하면은 뭐 그럴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 9시에 VOD로 돼 있는 거를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모자이크 신청을 담당 기자가 신청을 해야 된다라면서 너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설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담당 기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짜증도 났고 했겠죠 그래서 그냥 이제 쉽게 그냥 처리를 했는데 이거 그 이후에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제 사측에서 공식 입장을 냈는데 담당 기자의 해당 기자의 판단에 의해서 이제 모자이크를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우 정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선배라는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정작 정치부장은 아 내가 저거 문제 있다라고 했는데 모자이크 처라고는 안 했어 왜 모자이크 쳤니 이러면서 그 친구한테 또 경의서를 내라고 한 거예요 모자이크 처리에 대한 아니 그렇게 비겁해요 무슨 데스크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저희들 기자들 쪽에서도 굉장히 부글부글하고 뭐 정치부장이 심지어는 그 아침 회의에서 저널리즘 명원 측들이 후배들한테까지 뭐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배들은 아니 그럼 우리가 함량 미달인 기자들이란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도 또 열이 받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세월호 리본이 갖고 있는 것이 정치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도 생각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모든 책임을 후배 기자한테 돌리려고 했던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그런 게 저 기자들이 저렇게 노트북에 세월호 리본을 단 경우를 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회사는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송에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있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중계차 탈 때 우비의 상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중계차를 탔는데 배경에 특정 상표나 간판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리고 뭐 혐오 표현이라든지 뭐 광고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닌데 그것을 저렇게 처리를 해야 하고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저는 보는 거 보거든요 그래서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모자이크 처리해서 더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더 알게 됐던 거였죠 그렇게 하고 설마 더 알리려고 저렇게 일부러 틀려고 그런 고단수 저번에 세월호 다큐불방도 세월호 다큐가 정치적이다 해서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 해서 지금 불방시켰던 거잖아요 그건 이제 편성 제작주 PD 수장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보도본부의 정치부장이라는 사람도 더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세월호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애도하고 추모하기 위한 행위들이 정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건 법까지 만들어서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럼 정치부장은 그 과거에도 약간 그런 어떤 성향들이 있었던 분이었나요? 아니면 자리가 사람을 만들었나요? 그런 사람일까 그런 자리에 갔겠죠 아 맞네 아니 우리 150명 넘게 지금 오셨는데요 큼티분들 어떻게 투쟁하는지 너무 궁금해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오늘 또 아침에 그 기적의 시작이라고 이제 이승만 다큐 영화를 이제 제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종편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도 이제 오늘 막기 위한 피켓팅을 아침에 좀 했었고 아 지금 요즘 KBS 내부에서 그렇죠 열심히 싸우고 계신데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오늘은 돌아오는 독재자민아 철회하라 철회하라 편성본부장이 편성본부장이 기적의 시작이라는 거를 구매를 해서 틀어라라고 지시를 한 걸로 저군요 이름 뭐예요? 김동윤 김동윤 예 편성본부장이고 또 적회 명단을 올리셨네요 저희들은 그래서 일단 공방이라든지 TV편성위원회를 요구해놨는데 그것도 지금 무시하고 계속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작하는 현장에 가서 좀 반대를 했었고 이거 오늘이에요? 이거는 이제 정신때 정신때 조직개편 반대 피켓팅도 계속 있었고요 저도 오늘 오후에 또 2, 3회 열리기 전에도 2, 3회 열리는 이사들 앞에서도 이제 또 피켓팅을 좀 하고 어? 본부장이 좀 있다 방비는 집이 가는 이 앞에 지나가시는 분이 이제 저희 이사장이시고 누구예요? 서기석 이사장이시고 이사장에 대해서 과잉충성을 하는 거죠 국민 KBS는 이승만에 꽂혀가지고 그렇게 막 이승만 찬양에 목을 메고 있어요 일단 우익의 전반적인 성향이지 않을까 싶은데 더 이상 그 보수 세력에서 박정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미 좀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문제가 됐던 건국절 논란 그래서 이제 광복절이 아니라 더 이상은 건국절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건국절을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있어서 항의운동의 역사 이런 것들을 지워서 우리 사회에서 일고 있는 친일 논란 이런 것들을 아예 희석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전형적인 이제 흔히 얘기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방송을 통해서 알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청자분들이요 댓글 읽는 기자를 하셨던 김기아 기자님 네 어떻게 잘 계시냐고 네 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디 부서가 좀 자천됐나요 아니요 원래 이제 하던 부서에서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이제 주말에 방송하는 이제 더 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추정 60분은 또 무사한가요 이렇게 심은장님이 또 물어주셨어요 아직까지는 무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셨던 것 중에 이제 조직 개편을 저희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피디들이 만들던 추정 60분을 보도본부로 넘기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디들이 만들던 시사 프로그램을 이제 빡빡한 데스킹을 보는 보도본부로 넘겨서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조직 개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kbs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저희 큰디분들이 김건기님이 윤석열 얼굴에도 모자이크 처리해서 뉴스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있네요 모자이크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화면이 다 뿌예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kbs가 박민 kbs가 윤석열 찬양 보도하느라고 윤석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다음은 ytn 네 저희는 그 이진숙 씨도 청문회 과정에서 그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잖아요 아주 강력하게 부정하더라고요 인사권 침해라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보도국장 임명 취소 가처분 1심에서는 줬지만 2심에 올라갔고요 논리도 보강해서 진 이유가 피신청인 적격이라는 해계한 논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어 논리도 마련을 했고 추가로 보강을 해서 항고 들어갔고 본안 소송도 별도로 해서 본안 소송은 특히 단체백을 이행을 하는데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반드시 대법원까지 가서 승리를 해서 뭔가 공정방송 투쟁에 이정표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승리하겠습니다 방통위원장이 임명 동의제에 대해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고 임명 동의제는 사실 노사 간의 약속으로 정해놓은 건데 이걸 방통위원장이 대놓고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의견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황당하지만 임명 동의제에 대해서 이게 사측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라는 아주 반 민거적이고 반 노동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얘기를 본인이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보면 YTN 매각할 때 심사위원회를 한 번 거쳤고 그다음에 자문위원회도 거쳤잖아요 물론 두 가지 다 졸속이었지만 그때 심사위원 자문위원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 지키라는 거였어요 기존의 공정방송 제도는 준수해야 된다라는 게 심사위원들 자문위원들 입장이었다고 그것도 지금 현재 YTN 사측은 다 어기고 있죠 이진숙 씨는 예전에 mbc에서 기자 시절에 이런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 이런 거 본인이 기자 시절에 반대하던 사람 아니잖아요 그때도 계속 조합의 요구가 임명 동의제 중간 투표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게 계속 이제 뭔가 안 이뤄지다가 저희 2017년 12월부터 이제 경영진이 바뀌고 나서 2018년에 이제 단체협약을 새로 맺을 때 임명 동의제를 이제 단체협약에 넣은 거죠 그러니까 임명 동의제 같은 게 없으면 정말 공영방송사의 사장 한 명 바뀌면 이 사람이 인사권으로 다 보직부장 교체하면 여기에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명 동의제가 사실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유일한 견제수단이거든요 임명 동의제가 중간 투표랑 약간 연결돼 있잖아요 임명 동의제를 부인하는 사람이 중간 투표를 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성원들이 뭔가 위에 부당한 짓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뭐 견제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자기 마이크 놓고 쫓겨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권이 딱 공영방송사장 한 사람만 딱 내리꽂으면 공영방송 색깔이 바뀌는가 한순간이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사실 이진숙이나 국민의힘은 오늘 이호찬 본부장님이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노동산권은 헌법에 보장된 거거든요 근데 헌법 어디를 뒤져봐도 경영권이나 인사권을 보장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 거는 없는 개념이라고요 헌법상으로는 근데 우리 법원도 달리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런 헌법에도 없는 경영권 인사권을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산권을 침해한 행위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사측에 손을 들어주면 안 되는 거죠 네 푸다장님이 국회에서 김장겸 참교육하신 장면 통쾌하게 잘 봤습니다 네 이거 M님 이번에 청문회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셔가지고 김장겸님이 어? 회사 있을 때하고 똑같네 그 앞에 하여튼 무례하고만 이러고 회사 있을 때랑 똑같다고 버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무례하다 아 무례하다 아 그 똑같다는 게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 번째 날은 오정환 전 보도본부장이죠 지금 삼노조 비대위원장 그 사람이 이제 최선실 국정농단 보도할 때 보도 책임자였어요 그 사람을 불러놓고 이호찬 씨가 요즘 인사하냐고 오정환 전 보도본부장한테 인사? 하여튼 청문회에서 제가 오정환한테 인사하냐고 하느냐는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장겸 씨를 얼굴만 봤다가 청문회 때 말하는 걸 봤거든요 진짜 개젓이더라고요 요즘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왕개젓 씨 그냥 개젓 씨도 아니에요 위원장 되고 나서는 성노조 분들이랑 보면 다 인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정환 씨가 요즘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김장겸이 약간 놀라서 자기 때는 안 했는데 요즘은 하냐고 그 자리에서 인사를 꾸벅 해주지 그랬어요 김장겸한테 왜 이진숙 인사청문회에서 왜 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인사라서 그러니까 지금 다 가처분을 냈는데 법원이 다 인용했어요 얼마 전에 일기예보의 숫자 1 파란색 숫자 1이 민주당 선거운동이라고 했던 그 건에 대해서도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수용을 해서 mbc에 대해서 방심이나 선방심위에서 중진기가 나왔던 모든 사안을 다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17건 중에 17건을 다 법원이 집행정지시킨 거예요 아니 저 화면 보니까 지금 파리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여자 양궁팀이 단체전 10연승을 기록을 했는데 그 십자를 만들려고 선수들이 1과 그다음에 메달을 이렇게 들었어요 다 이렇게 네티즌들이 성공 동의라고 그리고 또 유니폼이 파란색이었어요 이거 왜 니네 국팀 이거는 왜 고발 안 하냐 이러면서 하는 걸 보고 참 이게 어이없는 표적 심의였다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17건을 해서 17건 다 가처분 됐으면 이른바 고용동이라는 큰 신문에서 이거 난리 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심의가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냐고 이런 거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정말 꼭 좀 보도를 좀 해 주십시오 네 너무 당연한 솔직히 판결인데 이런 거에 또 좋아하고 그런 것도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컴티 분들이 지금 조사 국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얘기는 어떤 거죠 20조 남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진숙 청문회 때 이진숙 씨 들어갈 때 그 앞에서 좀 항의를 했거든요 그게 국회의 내규 위반이다 그리고 김장겸 이런 류의 의원들이 고발한다고 그래서 그게 국팀이 요구한 거죠 그렇죠 지금은 국회가 조사하는데 이후에는 경찰이나 검찰 조사 받을 수도 있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파심의단체 자파울론을 기회는 대한민국을 개입하려는 회입자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정보론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이유부자의 인식을 보면서 이진숙 후보자가 절대 당통위 부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김장겸 씨가 말하는 한일 자유주의 동맹은 21세기판 야마토 동맹의 고화를 본 것 같습니다 이진숙 의원단이 지금의 선택을 할 것은 물론이거든요 현재 발전할 때 여러 더빙이 카드 유용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사실을 밝혔냐면 이게 난 법적 친구들 반드시 지시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토 위원장은 분류로부터 국민들의 발권리 그리고 자유롭게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여론을 형성해 나갈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지켜야 되는 최스모의 연장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오히려 노조를 팔아가고 노조를 정파적인 만점에서만 봄으로써 왜곡하고 아예 공공의 장으로서의 을로 방송을 포기하는 것을 스스럼 없이 앓히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적 상식이 되어 있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논쟁적 사도를 여기고 침략 전쟁에 대해 반성도 사제도 없는 일본은 동맹국이라 친한 정도로 비천한 역사 인식을 가진 자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라니 그리고 오늘 임명되어 출근했다니 참으로 통탄하겠다 여론의 공부를 다시는 이런 식의 인사를 계속 반복하는 일을 즉각 멈추기 바랍니다 이진숙은 상처하라 오랜만에 완전체로 돌아왔습니다 시민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 날까지 언론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우윤혜고요 앞에 나간 영상이 어떤 영상이죠? 오늘 오전 10시에요 각기 시민사회에서 이진숙 후보자 그때까지만 해도 후보자 네 그러다가 직후에 이제 임명이 됐는데요 자격이 없다 근데 이진숙 후보자가 뭐 법화 사용이라든지 아주 도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비리 의혹 백화점이잖아요 그거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렇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강제적이었냐 그랬더니 답변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계속 그 폄훼발언 유지하고 4.16 이태원 참사 또 폄훼하는 발언 이런 발언들에 시민사회에서 이런 역대급 전 온갖 분야에 걸쳐서 이렇게 망언을 일지 않고 민주주의 훼손하는 후보는 처음이다 사퇴하라 이걸 촉구하는 회견이었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정부가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으로 오늘 임명했습니다 전쟁을 선포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할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진숙을 수사하라 입니다 사실상 거의 3박 4일 간에 청문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매일매일 까도까도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 나왔는데 이런 부적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임명이 됐습니다 모두들 과천 청사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가서 어떻게 또 소리 마음껏 좀 보십니까 샤오팅 네 샤오팅을 하고 왔죠 오늘 오후 2시에 저희가 오전 또 오전 11시 반에는 검찰에 가서 고발을 했고요 오후 2시에는 또 임명돼서 또 첫 출근을 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물러나라 촉구하기 위해서 어떤 거 고발하고 오신 거예요? 저희가 고발한 내용은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적으로 유용한 그 의혹들이 드러났고요 네 그다음에 뭐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한다든지 네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서 이것은 업무상 배임이다 네 그리고 이는 수사를 통해서 좀 명확하게 밝혀져 있고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해서 민원위원 언론노조 등이 오늘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내고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좀 촉구를 했습니다 오늘 신미처장님이 오전에는 여의도에 국회에서 아까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하고 네 11시 반에는 중앙지검에서 저희랑 만나서 이진숙 고발하고 네 2시에는 과천방통위 앞에 가서 바쁘셨군요 이진숙 인명 규탄 같이 하고 네 지금 와서 언론 와서 준비하고 저는 오늘 새벽부터 지금까지 이진숙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네 그럼 이 고발이 효력 있습니까 무슨 이렇게 기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라고 하죠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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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유효하고 조사해서 혐의가 나오면 깜빡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벌을 받던지 처벌을 받던지 업무상 배임 공소시효가 몇 년인지 따져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남아있는데 이 정권이 이거를 그냥 민기적거리고 계속 넘어가면 네 그게 시효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청탁금 그러니까 빨리 수사해야죠 네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5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청탁금지에 해당하는 사안들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했던 행위들이나 또는 5년이 지난 게 많아서 현행법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 그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더라도 이런 고위공직자가 청탁금지법 위반하는 행위가 너무나 여러 번이고 반복적이어서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고발장에 좀 포함을 했습니다 네 자 이진숙 씨 임명 첫내부터 폭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최악의 방통위원장 역대급 폭주인데요 사실 임명 자체에도 파행과 폭주 자체인데 지금부터 오늘 하루 벌어진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취임식 비공개 첫 전체회의 많은 걸 했네요 네 공영방송 이사선임 등 네 첫날 출근하자마자 네 요 전에 오늘 또 저희가 과천청사에 갔는데 이 큼티님들 중에 또 명언의 연설 명언을 남긴 분이 있어요 그 영상으로 한번 보시고 요것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보고 올게요 국제 최악 부적격자 이진숙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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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법화유용 화렴치한 이진숙은 자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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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국민들을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진숙 임명 강행은 이 정권의 공개적인 독재 선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무도한 정권이라 해서 이러한 행위 하나하나를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맙시다 어차피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공영방송은 넘어가는 것이다 인정해 주지 맙시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우리이고 국민입니다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려 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읍시다 이진숙 씨는 종군 기자라는 알량한 명함을 가지고 먹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충복이 돼서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할 기세를 보니 종군 기자가 아니라 종윤 기자 권력을 쫓는 종권 기자입니다 아무리 끔찍하고 징그러워도 눈 돌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맞서 싸웁시다 지배 구조는 변했지만 YTN 기자들의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YTN이 언제나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투집! 이렇게 계신 분들이 다들 투사하러 계속 지나고 있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기잔데 이분들의 원래 직업은 기잔데 투사가 되고 있어요 아니 빌런들도 계속 진화해서 지금 이 정보에 왔잖아요 맞서 싸우시려면 계속 진화가 필요하고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오윤혜 님께서는 지금 이진숙의 임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일반 시민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언론화사를 1년 이상 함께 하면서 제가 어느 순간 언론인들이 약간 대변하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 일반 시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오늘 이제 임명됐다라는 뉴스를 봤을 땐 솔직히 임명될 걸 알았지만 1말에 1%, 2% 정도 그래도 안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아 이제 진짜 해보자는 거구나 맞가자는 거구나 윤석열 정부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전투력이 완전 상승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엄청 생각보다도 되게 일찍 했어요 맞아요 오늘 뭐 오전 중에 뭐 하고 방통일 출근은 뭐 오후쯤 할까 뭐 이러고 있었는데 아침부터 출근해왔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진숙 씨를 보면서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면 제목이 기생충이 아시잖아요 왜 기생충인지 기생에서 사는 거잖아요 이분은 법화의 기생에서 사신 거예요 진짜 법화 충이다 법화의 여왕 이런 말은 오히려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이분의 삶을 쭉 보니까 아 이렇게도 사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진짜 같은 인간 세상에서 살기 좀 힘들었습니다 유리님 어록인데요 법화 충?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왕 말고 충으로 이제 사장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살았을까도 궁금해요 법화 없이 그러니까요 고문하면서 법화를 받았나? 아니 다른 데 사장하면서 쟁여놓은 걸로 살지 않았을까요? 아니 다른 데에 고문하고 이런 거 거기서 법화를 받았나? 아니 그러니까 빵집이랑 와인집 같은 데다가 많이 적립을 해놨어요 선결제로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에 돈 안 들어가고 주유소에도 추측입니다 주유소에도 적립해 200만 원 한 번에 주유소 3대가 덕을 쌓아야지 mbc 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 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최양계 방통위원장 이분이 이제 임명되자마자 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연합뉴스 첫 보도에 의하면 바로 임명되자마자 과천청사로 출근했어요 이분이 그리고 통상 절차를 생략했네요 네 그러니까 연합뉴스 첫 보도가 9시 20분인데 보통 출근시간 공무원 출근 시간이 9시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9시 20분에 임명됐다 그리고 과천청사로 출근했다는 단 한 줄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빨리 근데 보통은 임명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임명 발표를 하고 이렇게 장관급 인사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 가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임명장을 수여받습니다 네 그리고 통상 현충원에 또 참배를 해요 공직자로서 이게 충실히 하겠다라고 그리고 나서 출근을 하고 취임식을 하고 통상 일해왔는데 네 오늘은 이런 절차들을 다 생략을 하고 임명을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임명을 발표했다라는 보도와 함께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사진과 모습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분이 취임사를 했습니까 네 네 취임사를 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있었죠 과거에 많이 들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동관한테도 들었고 아 그다음에 김홍일한테 들은 내용을 네 거의 그대로 쌀로 밥 찌는 얘기 또 했습니까 쌀로 밥 찌는 얘기 쌀로 밥 찌는 얘기 쌀로 밥 찌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네 오늘도 무슨 공영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이런 얘기를 어떻게 뻔뻔하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앞장서서 공정성 탄압을 하고 네 MBC를 몰래 팔아먹으려고 했던 공공자산을 팔아먹으려고 민영화 하려고 했던 사람이 또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얘기하니까 네 방통위 직원들이 좀 불쌍한 것 같아요 왜요 계속 사장이 대표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네 좀 싫을 것 같아요 자 보니까 이진숙 씨와 함께 김태규 이 사람도 임명됐나 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네 방통위원으로 임명된 김태규는 네 우리 M님이 뒤조사를 좀 하시고 압조사도 하시고 네 알려주시죠 이진숙 김태규 2인체제 또 이렇게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진숙이 묻혀갖고 김태균은 누군가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권익위의 부위원장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공수처장 후보로도 이렇게 물마에 올랐었는데 과거의 이런 극우적인 발언 너무 극우적인 너무나 이렇게 지나친 발언들 때문에 탈락했던 사람이거든요 아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 판사 출신이었는데 이제 끝나고 나와서 무슨 이제 단체 무슨 창립식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원수를 시해하거나 권자에서 물리는 걸 두고 반역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 때 보수단체 집회 창립 기념식 가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시해를 뭔가 암시하는 암시하는 그런 거는 반역이 아니다 이런 망발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하여튼 그 뭐야 되게 약간 극우적인 시각들을 많이 드러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2021년에 책을 하나 냈는데 이때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좌익단체들이 총동원돼 대중을 선동하고 모안의 에너지가 처음으로 제대로 작동해 정권을 무너뜨리는 의미가 나는 큰 사변이다 그러니까 좌익단체들이 총동원돼서 대중을 선동해서 만든 그거를 촛불집회라고 생각하고 박근혜 탄핵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저희에게 빼면 할 게 없는 거예요? 네 좌빠리는가? 네 그러니까 우익 우익적인 사고 아니면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찰총장 사임하고 나와서 뭐 이러고 저러고 여러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의 그 발언을 들으니 안도가 된다라고 하면서 극단적인 자파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감사한 일이다 이런 발언을 하는데 자파 정권 윤석열 지지 모임도 한 거 맞네 네 맞아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윤석열 지지 모임에도 아주 열심히 활동을 했고요 권익위로 가서는 이분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쫓아내는데 아주 주역이었죠 원래 이런 방통위 위원장이나 이런 또 일을 하려면 정치적 중립성이 좀 보장된 사람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래 아주 근데 뭐 위원장부터 이진숙 같은 사람이 왔으니 환상의 팀 뭐 네 그리고 또 전 위원장 도망간 사람 김홍일 네 김홍일 김홍일도 권익위원장 출신이잖아요 권익위원장 무슨 상관이죠? 근데 권익위가 계속 오는 게 사실 권익위에서 공영방송 관련해서 그 이전에 KBS 이사장 법화 사용 문제 있다고 쫓아내고 그 다음에 MBC 박문진 이사장도 업무를 잘 못했다고 쫓아내려다가 법원에 제동에 걸려서 못 쫓아냈는데 이런 것들을 행하던 자들이 권익위원에서 김홍일 또는 이런 김태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들을 다시 방통위에 심어서 방송장악을 또 하겠다 법기술자들을 심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오늘 방통위 보도설명 자료를 보니까 이제 전체 회의 지금 사실 공영방송 이사 선임한 의결 회의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보면 7월 30일에 오늘 오후 2시에 개최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라고 해서 오후 4시 오늘 4시에 비공개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까 점심 먹으면서 얘기했었는데 요전부터 생각보다 이진숙 임명을 빨리 한 거거든요 그리고 용산 들렸다가 과천 갈 줄 알았더니 그냥 갑자기 임명되자마자 과천에서 나타나갖고 오늘 중에 뭔가 선임을 하겠구나 라는 예상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위원장이랑 위원이 오늘 선임됐잖아요 그러면 공영방송 이사진을 면접을 하든 검토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임명 되자마자 이걸 선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얘네가 밀어붙이겠구나 라는 생각들 다 했어요 근데 갑자기 아까 점심대인가? 광통위가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아까 화면에 나오는 그래서 7월 30일 오후 2시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하면 보통은 오늘 선임 의결 안 한다고 읽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잘못됐으면 출입기자들한테 알려주죠 이게 2시 아니고 4시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지 이렇게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숨겨서 하려다가 들키고 나니까 이거 아니고 어떻게든 국회의 탄핵 상황이랑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작전하듯이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2시가 아니라 5시에 했어요 회의를?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할 생각이 있었던 건데 이 보도자료는 선임한 의결 회의를 개최한다는 게 사실과 다른 게 아니라 오후 2시가 사실이 아니다 라는 보도자료를 혼선을 주기 위한 혼선을 주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 밖에서는 또 저희 시민 언론단체들이 가서 항의하고 있고 또 뭔가 그 틈을 주면 또 야당에서도 뭔가 대응을 할 거고 이러니까 그 혼선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유치하고 꼼수 작전을 편 거 같아요 저는 어떻게 공무원들이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방털의 공무원들이 그리고 좀 이상한 게 전체 회의를 그러니까 이사 선임을 위한 회의를 5시에 했잖아요 종료를 6시 59분인가 했거든요 근데 지금 1시간 반 넘도록 결과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뭐 사정이 있거나 어차피 다 짜고 치는 건데 2시간 회의도 너무 오래 걸린 거 같아요 변수가 생겼거나 변수가 생겼습니다 아니면 최대한 관심들 기사 적게 나오려고 좀 늦게 발표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조간에 안 나오게 하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오늘 발표가 만약에 된다면 이 여자는 임명되자마자 가서 이거 하러 와서 많은 국민들에게 이제 확인되는 거니까 하루 정도 묶였다가 하려는 거야 근데 이게 2인체제로 복귀해가지고 여기서 의결하는 것 자체도 위법이거든요 벌써 법원에서 여러 번 2인체제는 위법성이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또 만들어서 거기서 또 두 명이 지들끼리 그러니까 대통령이 추천하고 임명한 이진숙과 김태규 두 명이 부위원장을 호선을 해요 그래서 또 김태규가 부위원장 되는데 이게 셀프호선이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또 공영방송 2.4 선임 의결을 또 이렇게 기습으로 또 절차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보통 방통위는 그 규칙이 있어요 회의 규칙에 이틀 전에 회의 공지를 해야 돼요 안건은 이러이러하고 일시장소는 어떻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틀도 아니고요 1시간 전에 공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전에 위원들한테 통지하고 국민들한테도 하루 전에 홈페이지에 안건이랑 해서 올려야 돼요 그게 회의 규칙에 있어요 근데 예외조항으로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조항이 있는데 지금 방문지 이사제 임기는 8월 12일까지예요 아직 열흘 넘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급하지 않아요 긴급한 사유도 없고 부득이한 사유도 없어요 근데 이걸 회의하기 전에 1시간 전에 급히 공지하고 이후에 또 비공개로 두 명이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회의도 공개가 원칙이거든요 비공개로 할 때는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부득이한 사유가 뭐냐 밝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거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어요 이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는 자체를 왜 공개하지 못하는 건지 저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차곡차곡 하다 보면 욕을 계속 먹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한꺼번에 쫙 해서 한꺼번에 욕을 먹고 지나가겠다 그러니까 너무 꼼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이 있고 절차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그냥 완전히 다 무시하고 진행하니까 그러니까 다 위법이야 절차도 위법 과정도 위법 그냥 법을 어기는 걸 밥 먹듯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 두 명은 무엇을 하려고 회의를 소집했는지 첫 전체회의 안건에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mbc 장악을 위해서 박문진 이사교체가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임무였을 것 같은데요 비공개로 전체회의 안건 전체회의가 시작이 되었고 안건은 부위원장 호선 위원 기피 신청 kbs 박문진 이사 후보 선정 kbs 박문진 이사 임명 이렇게 이 주제로 아니 근데 부위원장 호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 자체가 되게 모순적이에요 호선이라는 거는 복수의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뽑는 호선이라고 하는데 위원장 한 명 있고 또 김대규 한 명 있잖아요 근데 무슨 호선이에요 이건 방통위 설치법 위반인 거죠 그 자체로 이것도 비공개 회의도 두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 사람이 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방문진 이사진들이 아마 기피 신청을 냈어요 이진숙 후보자 공정한 결정을 할 수 없다 자격이 없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사를 지원했던 지원자들 있잖아요 지원자들도 이진숙 씨가 이렇게 mbc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고 불공정한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사 선임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해서 기피 신청을 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또 기피 당사자인 이진숙이 포함돼서 두 명이서 신청을 했고 아마 지금 회의가 이렇게 의결된 걸로 보면 기피 신청도 아마 각하하고 그냥 기피 신청 결정하려면 당사자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당사자 빠지면 한 명밖에 안 남잖아요 한 명은 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진숙이 자기에 대한 기피 신청은 자기가 스스로 셀프 각하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법과 제도대로만 하면 2인 방통위 체제에서는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자연스러운 거고 취지에 맞거든요 근데 그리고 다 무시하는 거죠 그때 ytm 불법매각 그 때에도 기피 신청에 맺힌 게 많아요 네 저희 두 명이서 비공개 회의를 했는지 성심당 빵을 먹고 있었는데 저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kbs 방문제 이사 후보 선정이랑 이사 임명도 저는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위 국회에 와서 위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 그때 와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 김홍일 도망가고 1인 체제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진 선임 절차가 누가 결정을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자기는 그냥 기술적인 것만 진행하고 있고 대체적인 결정은 김홍일이랑 둘이 결정할 때 다 했다 그리고 그때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과거의 선례대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과거의 선례는 후보자 선정이랑 임명을 별도의 회의에서 1차 회의 2차 회의 나눠서 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 하루에 그냥 후보자 선정도 당일날 하고 후보자 임명도 당일 한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들 면접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말로는 공영방송 이 사진이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하면서 후보자 면접도 안 하고 지금 임명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2명 회의할 거면 2명 회의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화면으로라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공개로 했잖아요 네 비공개로 하는 거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고 이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눈으로 보여지면 참 엄청난 장면일 텐데 이게 그냥 기사로만 딱 지금 비공개 회의를 한다라고 하면 뭔가 가능한 얘기 같잖아요 저는 너무 답답하네요 자 그러면 이진숙과 김태규가 픽한 KBS 그리고 박문진 이사 몇 명 어떤 후보자들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이 선임 과정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회의는 마쳤고 이제 보도자료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선임을 한 사람들이 이제 발표를 할 거다라는 수준으로 돼 있어요 아직까지 발표는 안 됐고 발표는 아직 안 됐어요 누군지 예측되는 어떤 후보들이 있으십니까? 그동안 그때 이제 공모했을 때 지원자들 이제 인적 사항이 다 공개가 됐으니까 대략의 감은 오는데 네 결과는 좀 봐야 될 거 같고 김재철이 있을까요? 김재철 지원 안 했죠 지원 안 했죠 거기 지금 한 달 동안 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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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네 원래 우리가 이제 방송법은 물론 이제 박문지도 그렇지만은 이제 뭐 정치적 후견주의라고 해서 이사들 중에 관례적으로 여당목 야당목이 있었지만 그게 어떠한 근거도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kbs는 11명 중에 여당목 7 야당목 4명 박문진은 9명 중에 여당목 6명 야당목 3명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방통해서 사람을 선임할 거냐에 대한 부분도 관심이 많았는데 흘러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여당목만 임명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kbs는 11명 중에 7명 박문진은 9명 중에 6명만 임명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그야말로 이제 하나의 코미디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데 방통위 자체가 스스로 이제 정치적 후견주의를 정치적 후견주의가 작동한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향후에 mb 사장에 대한 뭐 해임 절차가 진행 이제 막 강행을 자기들 할 거잖아요 그거를 그냥 여당 추천 이사들만 모여서 그걸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kbs도 만약에 새 사장 박민 인기 끝나고 새 사장 임명할 때 여당 추천 이사들만 갖고 그 절차를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공정한 과정이에요 그럼 야당 입장에서는 추천을 안 하는 이유는 어쨌든 이 절차에 대해서 우린 다 인정할 수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입장인가요? 지금 2인 체제에서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경영방송 사장 선임 절차 이사진 공모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고 지금 국회에서 방송 3법이 논의되고 있고 방통위 설치법도 개정해서 4인 2.3 출석해야 회의 열 수 있게 이런 논의들이 진행됐고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이잖아요 네 일단 장악한 다음에 그때 논의하자 이렇게 지금 하려고 속도전을 하는 거라서 이제 민주당은 응하지 않고 있는 거죠 야당도 이진숙 위원장 고발을 발표했습니다 야당은 뭘로 고발한 거예요 이진숙은? 이진숙 업무상 배임이요 업무상 배임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mbc가 어쨌든 이진숙이 mbc 대전 사장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벅하충을 활약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상식적으로 퇴직금도 받았죠 퇴직금 받았죠 거액 받았죠 거액 받았죠 원래 주총에서 해임하면 퇴직금 못 받는데 해임 그렇게 버티다가 그 이사회학이 사흘 전인가 나흘 전에 사표 던져서 퇴직금도 1억 얼마인가 챙겨갔죠 그것도 꼼수 사퇴네요 그렇죠 꼼수 사직 정말 꼼수의 꼼수의 꼼수 아니 이 모든 것들이 아 힘들기 전에 사표를 던졌다 네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조직사의 시스템을 파괴한 인물인데 무단 결석해서 뭐 해외 가고 출장 어디죠 뭐 어디 갔다고 했는데 거기서도 계속 벅하쓰고 제주도에서 벅하쓰고 출장 기록이 없는데 제주도에서 벅하쓰고 mbc에서 되게 의지만 있었으면 이 사람은 다시는 이런 자리에 무단하게 할만한 충분한 증거들이 있는데 너무 온정주의 아니냐 너무 약간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근데 이진숙이 대전사장을 할 때는 적폐경영진 시절이었던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말기에 대전사장을 했던 거고 그때 본사 사장이 안광한 김장겸 이런 사람들이 사장할 때 대전 mbc 사장을 한 거니까 맘대로 쓴 거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장이 바뀐 이후에 지역사나 이런 경영진들에 대한 법화 사용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는데 그때는 이미 이진숙이 사표 내고 퇴직금 챙겨서 동망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사감사실에서 계속 연락하고 내용증명 보내고 이랬는데 수령을 안 해버린 거예요 문자도 그냥 씹고 전화도 안 받고 집에 내용증명 온 것도 자기는 안 받고 계속 피해다닌 거죠 고발은 할 수 있지 않아요? 고발을 했었어야 돼요 그건 제가 사과드릴게요 또 부사가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진행했었으면 법적 처벌을 더 받았을 텐데 하도 그때 적폐경영진들이 많이 있었고 안에서도 그래서 실제 방송문화진흥에 이사 지원했던 김성근이라는 본부장은 그때 감사해서 5천만 원 토해낸 거거든요 맞아요 내부적으로도 그때 법화 부정 사용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감사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서요 이미 퇴직한 사람이니까 거기까지 뭔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못했다고 보잖아요 근데 그 5천만 원 토해낸 분이 지금 요번에 지원을 해서 방문진 이사에 지원을 했는데 이사로 선임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5천만 도대체 법을 어떻게 보고 하는데 법과 질서 뭐 헌법 뭐 이런 거는 이 사람들 안중에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제 mbc 본사도 아니고 지역 mbc의 사장이 보니까 6억 정도를 법화로 긁었더라고요 아니요 그거는 본사 있을 때 하고 다 합쳐서 촬영과 사용한 금액이 6억이에요 그러면 mbc 사장으로 있었을 때 대선 mbc 사장 2억 정도 되는 건가요 몇 시절에요 그거 1억 얼마 정도였던 것 같은데 네 1억 얼마에요 정확한 숫자는 그전에 김재철 사장 때 2년 동안 법가 7억 써갖고 난리가 났다 누가요 김재철이요 그래서 나중에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받았어요 다른 사장이랑 비교해봤을 때 더 과한 거죠 더 과한 거죠 그렇게까지 못 쓰죠 정상적인 사장이 아니 왜냐면 대전이 물가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서울에서 많이 떨어져요 서울에서 정말 대전 mbc가 되게 직원이 많을 거다 이러는데 정규직 직원 기준으로 50여 명 정도에요 정규직이 그러니까 지역 mbc 조직이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아요 근데 거기 사장이라고 이렇게 벅화를 어마어마한 규모로 쓰고 지금 이게 6억인데 8억 동안 이 중에 부정한 사용 또 부적절한 사용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지금 3억에서 4억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지금 이게 유용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초과해서 사용하거나 의심받는 거에 증빙을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말로만 증빙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단 1만원도 자기는 쓴 적이 없다 개인적으로 쓴 적이 없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뭐 어디 성심당에서 빵상자 없다 그랬는데 성심당이 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실무자한테 자기 카드 내역 사용 확인하라 했는데 실무자가 잘못한 거 같고 그건 수정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비켜가고 있죠 어쨌든 청문회는 하기 잘한 거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이진숙이 저도 이진숙 이름을 처음 들어봤는데 청문회를 통해서 아 진짜 정말 법가충이 태어났다 이렇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더 이상 불법은 되지 않는데 이진숙을 고발한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92개 전국시민언론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장학저지공동행동고발 이 이름 좀 바꿔면 안 돼? 너무 징해 징해 너무 길고 어려워요 언론장학저지공동행동 여기서 고발을 했습니다 네 이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민원연언론조진보연대가 왜냐하면 언론장학저지공동행동은 이렇게 모여서 연대화하는 기구라서 저희 단체 저 사진 보시면 오늘 저렇게 벅할 위험 큰 피켓을 들고 저희가 서울 중앙지검에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고요 검찰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하는 게 관건인데 윤석열 검찰이 또 이거를 수사를 또 지지부진하거나 또 끌거나 해서 공소시효 지날 때까지 안 하거나 이럴 거봐 걱정이긴 하지만 고발장 접수했고요 네 혹시 기자회견 기자회견 방금 그 기자회견인가요 고발 기자회견 네 그 사진입니다 고발장 그리고 야당도 더불어민주당이랑 조국 혁신당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후 최악의 장관급 인사다 업무상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내물공여 의혹 등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야당은 오히려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보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공영방송 이사 의결 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진숙은 자진사태 안 한다고 했어요 아직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주변의 관측이 그런 얘기가 나오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번에는 탄핵 심판의 결과를 한번 보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야당에서 오히려 그렇게 자진사태 꼼수사태 안 하면 고맙다 왜냐면 그 과정에 이진숙의 과거 행적이 드러나고 밝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따져보자 명단이 나왔나요 네 명단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뭐예요 속보가 속범이다 여러분 언론 앞사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진 않지만 처음으로 속보를 전해드리는 이런 유의미한 지금 연합통신보다 빠른데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지금 두 회사의 운명이 지금 그러니까 KBS와 MBC 두 회사의 운명이 지금 여기에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 그 뭐야 박문진 이사진 지금 그게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행위 결과 KBS 이사, 박문진 이사 KBS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KBS? 네 발표해 주시죠 근데 이름을 말해도 우린 모르니까 그렇죠 이분들은 또 아시죠 KBS KBS 이사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충격하잖아 예상했던 대로 여권 이사들만 임명을 했고요 네 KBS 같은 경우에는 현 서기석 이사장을 비롯해서 권순범, 유현순, 이건, 이인철, 허협, 그리고 황성욱 다 모르는 사람이야 황성욱 그 방심위 위원 네 MBC는 말씀해주시죠 MBC는 제가 말씀드리면 네 김동률 현 서광대 교수 그다음에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TV조선 똑같아요 윤길용 아니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입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 김동률 씨는 제가 한번 다시 챙겨봐야 돼 예상치 못했던 인물인데 손정미라는 분은 손 화면에 조선일보 출신, 기자,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조선일보 출신이 지원을 했길래 뭔가 얘기를 듣고 지원한 거 아닌가라고 싶었고 네 이 윤길용은 윤길용 적폐 중에 적폐 경영진이고 MBC 출신 MBC PD 수첩을 앞장서 탄압했던 그러니까 예전에 저번에 나오셨던 최승호 PD 를 PD 수첩에서 방출했던 2011년 막 이때 그리고 막 PD 수첩 PD들 책상 뒤지고 막 이러다 걸리고 하여튼 MBC에서 시사교양을 대표적으로 망쳤던 인사 중에 한 명이 윤길용이고 네 이우용은 라디오 본부장 라디오 쪽 담당인데 이 사람이 김미아 씨 그 라디오 주요 MC들을 퇴출시켰던 아 그 적폐 인사예요 세상에 허익범 이분은 이제 검사 출신인데 드루킹 특검 그때 이제 검사 출신 이고 검사 아 네 이것도 좀 그 나중에 해석에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보통 그 방송법이나 방문제법 같은 경우에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으면 기존 이사들이 계속 임기를 그 이어받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발표하는 포맷이 보면 네 전임자를 하고 후임자를 구분을 해놨는데 전임자에 누가 후임자로 대체되는지가 밝혀져 있어요 아 그러니까 KBS 11명 이사들 중에 이번에 여기서 얘기되어 있던 전임자들만 후임자로 바뀌는 건지 네 아니면은 그냥 7명만 가겠다는 건지 이것도 좀 보니까 해석에 좀 여지가 있을 것 같네요 보니까 아 원래 하고 있던 사람 중에 남길 사람은 남기고 후임자랑 섞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지 음 같이 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그러니까 7명으로 7명 내지 6명만으로 꾸릴 것 같으면 전임자를 이렇게 콕 찍어서 해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음 그러면 이게 이른바 그 자기네 편인 여권 성향의 사람들은 남기고 야권 성향의 사람들만 임기 만료된 사람들 후임으로 그러니까 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은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 야당에서는 그럼 탄핵 사유가 생긴 겁니까? 이렇게 의결했으니까 네 그렇죠 왜냐면 의결 자체가 위법한 절차와 위법한 과정으로 됐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위법하게 의결을 하면 바로 책임을 물어서 탄핵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박문진 신임 이사 중에 임무영 임무영도 검사 출신이에요 검사 출신이고 그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에 사퇴하라고 처음으로 검찰 내부방에 글올린 사람이네요 아 그럼 지금 검사 출신 두 명이 들어온 거예요 박문진에 아니 언제부터 이런 적이 있어요 무서워서 어떻게 투쟁을 못하겠는데 아니 공영방송 2사에 검사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거 진출한 사례는 이건 진짜 검찰 독재 공화국 대놓고 저 두 분의 장면을 보면서 방송 사법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정말 깨닫고 있습니다 KBS 같은 경우도 좀 이례적인 게 보통 보면은 보궐로 오신 이사자들은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 바뀌는 전임자들 중에 보궐로 온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은 거는 서기석 이사장 밖에 없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권순범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지금 이 사진 시작할 때부터 계속 임기를 처음부터 했던 분인데 이분은 다시 됐어요 음 말을 잘 듣나 보네 그런 거 같아요 네 보니까 일사불란하게 탁탁 움직일 사람들을 지금 모집한 거잖아요 그 이인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개최하는 언론 관련 포럼에 단골로 등장해가지고 우리 방송 3법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의견을 냈던 분이었고 황성욱 같은 경우에는 네 다들 아시다시피 방심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오히려 그 전임 정연주 전 위원장보다 더 심한 법화 사용에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보전을 했던 사람인데 아 그래요 이런 사람이 또 KBS 이사로 오게 되네요 그러면 민주당이 탄핵 소출을 바로 내일 할 수 있을까요 내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니까 국회 본회의에 지금 소추안 발의를 하고 그죠 근데 탄핵이 돼도 사실은 이진숙은 본인의 임무를 완수한 거고 더 할 일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탄핵되면 이진숙한테 더 좋은 게 6개월 동안 일 안 하고 월급 받아요 탄핵 소추안이 올라가면 직무만 정지 되는 거고 왜 월급을 돼요? 지위는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장관급 월급을 받게 됩니다 6개월 동안 일도 안 하고 전문이네 일 안 하고 돈 버는 거 아 진짜요? 무슨 법이 이래요? 아니 그 대전 MBC 사장할 때도 몇 개월간 일 안 하고 회사에 출근도 안 하고 사장은 이제 그 꼭 회사에 나갈 필요가 없고 모든 곳이 업무 공간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회사에 출근도 제대로 안 했죠 이 집 딱 하루 됐고 하루 탄핵 됐는데 6개월 동안 그거는 야당에서 약간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런 건 예외조항으로 해야죠 그러면 또 새롭게 입법을 해야 돼요 또 아 세금 진짜 세금충인데요 이제 덕하충에서 세금충으로 저는 궁금한 게 MBC 사장의 자격 중에 뭐 이렇게 탄핵 중간에 뭐 탄핵을 당하고 있거나 이런 상태에서도 MBC 사장이 될 수도 있나요? 아 이진숙 씨가 사장 될까 봐? 아니 만약에 이진숙 씨가 근데 이진숙 씨는 아마 저희 이제 당적 보유 조항이 있어서 3년 동안 당적이 있었으면 이제 사장을 할 수가 없어요 당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진숙 씨가 지금 출마했었잖아요 계속 대구시장도 출마했다가 떨어지고 뭐 지방선거에도 나갔다가 경선에서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아마 국힘 당적을 3년 사이에 보유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진숙 씨가 MC 사장의 자격은 안 될 걸로 보여져요 그러나 뭐 확인해 봐야죠 네 그래서 이 방통위원이나 이런 방심위원 같이 이런 중요한 방송의 독립성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당적을 3년 이내에 가졌으면 아예 후보자격을 주지 않게 그렇게 엄격히 제안을 해야 돼요 지금은 자기가 당적을 갖고 있어도 오늘 내가 탈퇴하면 내일 방통위원 후보로 추천되고 임명될 수 있는 이런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저렇게 와서 방통을 정치화하는 구조가 지금 나온 게 아직 방통에서 발표한 건 아니래요 그냥 뭐 국회나 발로 이제 돌고 있는 거 같아서 공식 발표 자료인지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진숙이 탄핵되더라도 6개월 동안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고 했으니 자 그렇다면 고소고발로 이제 가서 조사를 받을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역대급 벅하 비리가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자 벅하 6억이면 집 한 채 가격이잖아요 보니까 이분이 뭐 개인용이든 공용이든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규모로 놀라운 또 수법으로 벅하를 유용했습니다 근데 빵이 진짜 많이 나와요 빵빵빵 근데 진짜 빵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분이 육식을 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치킨이랑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청문회에서 얘기했죠 네 이게 왜 그랬냐면 치킨집에서 비건 시대 치킨집에서 20몇만 원 이렇게 수십만 원씩 결제된 게 많아요 그다음에 이런 저기 소고기 무슨 등심 뭐 이런 오마카세 뭐 이런 데서도 막 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왜 먹었냐 이랬더니 자기는 치킨 안 먹는다 난 소고기는 안 먹는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아니 이거는 사실 확인을 해봐야죠 그 사람 입으로만 나오는 건데 그리고 보니까 주유소 한 번에 200만 원 어떤 차가 200만 원 주유가 돼요 땡크 하나가 200만 원 들어간대요 이거는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주유소 카드가 조용 가능성이 커버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대전 MBC 사장으로 있을 때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제 장소가 서울이에요 그 골프장 근처 아니에요 서울 어디 종로구의 주유소라고 하던데 네 아 종로구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200만 원을 한 번에 긁을 수 있는 데가 굉장히 이제 제한적이라 아 그렇죠 받아주는 데가 어느 주유소가 200만 원어치를 하겠어요 그 의식을 받는데 그다음에 CGV 국장 3회 220만 이것도 뭐예요 이거 아무리 비싼 좌석도 이렇게까지 그러니까요 통째로 영화관을 빌렸을 거예요 그리고 또 굳이 소명하면 될 거 같은데 국회에서도 뭐 그냥 관람권 생긴 아닌가 그런 게 있는 아 이거는 티켓에 싸서 나눠줬다고 그렇게 해명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는 안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답을 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무슨 극장이었던 거 같다는데 극장을 빌려서 이벤트를 해준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본인 쓰고 근데 지금 의심하는 거는 이게 CGV의 영화 CGV가 이제 복합상영관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음식점도 입점해 있고 그런데 거기에 1인당 뭐 20만 원 30만 원 코스 먹을 수 있는 데가 있대요 그러면 이제 뭐 거기서 다섯 명 여섯 명이 먹으면 요렇게 3회 결제에 이런만큼의 금액이 나오지 않겠냐 이것도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냐 본인이 밝히면 되잖아요 본인이 안 되니까 네 거부를 하니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를 하고 있죠 이진숙 씨가 대학원을 엄청 많이 다녔단 말이에요 서방대 네 대전 MBC 사장에서도 대학원을 두 개를 다녔어요 아 그럼 왜 두 개나 다녀요? 어른정보대학원에 어 무슨 전공관련 대학원인가 근데 이번에 또 마지막에 나온 게 자기는 뭐 다 업무상이라고 맨날 주장하는데 네 서강대 갈 때 관용차 타고 간 게 응 업무용 차를 타고 간 게 확인이 됐죠 출기록이 나왔죠 빵도 서강대 근처에서 많이 사먹었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주의깊게 봐야 될 게 서강대 다녀서 학위를 취득했다는 사실을 인사청문회에 보고하지 않았어요 학력 위조는 들어봤어도 학력 은폐한 거예요 그니까 학력은 왜 은폐했냐 왜 은폐했냐 법인카드 썼으니까 주위에서 자녀가 서강대에 또 네 뭐 그랬던 거 같아요 다녔는데 자녀 입시 관련한 자료를 또 일체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떤 연관이 있냐라는 거를 또 지금 아직 못 밝혀냈고요 아까 빵 얘기하서 그런데 집 근처에 빵집에서 새벽 4시에 4천 원을 또 결제를 했거든요 새벽 4시에 빵집에 왜 갔을까요 이 정도면 빵에 새벽 4시에 빵집이 여나요 모르겠네 뭐 24시간 빵집이 있나 24시간 빵집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살 많이 질 텐데 아니 그니까 뭐든 이렇게 진짜 그 다음에 사표 낸 날 네 빵집에서 100만 원 대전에서 50만 원 서울에서 50만 원 해서 양쪽에서 100만 원씩 빵을 샀잖아요 성심당이 좀 상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분한테 그 50만 원치를 사서 그 노정면 의원이 21만 원치를 사니까 이만큼이 돼요 그니까 50만 원어치를 사게 되면 한 50kg가 넘는데 50에서 60kg 그거 혼자 들고 갔냐 그러니까 수행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두 분이 들었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막판에 무슨 그러면 노정면 의원이 포인트 이런 걸로 보면 확인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뭐 수행기사에 포인트를 자기가 썼다고 하면서 이거 증빙을 내겠다고 하다가 또 그 다음에 뭐 개인정보 동의를 안 해서 동의를 안 해서 포인트 당사자가 밝히고 싶지 않다 그래서 개인정보다 뭐 이렇게 얘기 안 해서 네 그래서 또 공개하지 못한다 이 분은 증빙이 안 될 거예요 단 1만 원도 공적으로 쓴 게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 1만 원도 공적으로 쓴 게 없다 고발을 해서 조사를 하고 처벌을 받아야죠 네 그리고 와인도 보세요 와인은 공용법화로 여러분 1,559만 원 개인 법화로 670만 원 2,200만 원어치의 와인은 뭐 와인 뭐 가게를 준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법가충으로 살았다 그리고 어 인상적인 거는 이진숙의 동공지진입니다 이분이 어떤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법가증인 재과점 두 곳에서 과자료를 구면 사실이 있습니까 네 하니까 표정관리가 좀 안됩니다 눈덩 잡으세요 이 금액을 어떻게 썼냐 답변하지 않습니다 자 대전연비씨 직원을 저희가 만나서 답변하지 않을 건데 창문에는 왜 나왔을까요 오 진짜 눈 들어간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증인이 나타났겠다 부끄러움을 모르나 저 두 분은 MBC에서 선후배로 같이 부모했고 정동영 의원이 기자 시절에 정말 사랑하고 아꼈던 후배다 누구야요 이진숙이? 이진숙이 이제 기자 시절에 열심히 하는 기자여서 그런데 왜 이렇게 변했냐 왜 이렇게 변절됐냐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입장 밝히지 않겠다라니까 저렇게 묻고 있어요 그 이야기 한 번도 없습니다 자 후보전은 언론의 자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됐습니다 또 눈동체 이진숙이 방통위원장이 되는 것은 나라의 비극입니다 플레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괴벨스를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렇게 얘기하니까요 20초간 말을 안하고 저렇게 노려봅니다 양심이 찔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기를 공격하는 선배이자 정동영 의원에 대한 약간 비싸움 하는 것 같아요 네 하는 건지 저 20초를 보십시오 자기가 못 견디고 먼저 말을 꺼냈지 저는 오히려 베벨스라는 용어를 저에 대해서 쓰신 부분에 대해서 김미영 위원님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사실 이 국회 청문회라는 것이 이 영상이 대대 손톱으로 남고 가족, 자식, 친척, 남편의 친구든 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볼텐데 이렇게 전 국민에게 수모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까지도 이 청문회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진숙이 뭔가 큰 대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와이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수호지심이라고 수호지심이 없는 사람들은 들이 주로 저런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저는 자기의 이해관계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저런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이익을 지키려는 것도 부끄러움을 자기의 이익을 그런 건 모르겠나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그렇게 자기가 지키시는 거 알까요 또 이렇게 살았겠죠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네 배드민턴장의 어르신이 이진숙 청문회 보고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싶었다라고 자기는 이렇게 정치색이 당하신 분이 아닌데 배드민턴 치러 다니시죠 네 치러 다니는 어르신이 그래서 저 사람이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 사람이 살아온 곳이 정말 청문회 좀만 보시면 이진숙이 어떤 사람인가를 사실 알 수 있는 근데 이진숙 씨가 청문회 과정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하도 말이 안 되는 주장과 발언을 계속하니까 내 구조에 문제 있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엄청 발끈했잖아요 아 사과라고 내 구조 네 그래서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리고 노정민 의원이 계속 이상한 얘기하니까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상하냐고 또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상한 사람한테 이상하다라는데 그렇게 따지는 사람은 또 처음 봤어요 네 어려운 용어를 쓰면 가만히 있고 좀 쉬운 용어로 쓰면 화가를 내는 게 아닐까요 내 구조 이상하다 뭐 이런 거 너무 아무튼 안타까운 현실이고 전쟁은 선포가 되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정말 전력을 다해서 싸워주시고 그래야지 많은 시청자 분들과 국민들이 응원해 주실 것 같아요 아주 짧게 봤지만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지 말아라 그 언론인들의 희생을 좀 감수해야 될 것 같다 그래야지 국민들께서도 더 지지하고 계속 성원을 보내주실 것 같다는 글을 봤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온 마당에 반드시 싸워서 이기고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퇴출시켜야죠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국민들이 저거 보면서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 그냥 막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막 살아요? 막 살아야 되겠다 왜 나는 이렇게 양심적으로 살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굉장히 너무 안 좋은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뭐 법을 어기든 뭘 하든 저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 가고 출세하고 이런 거를 보니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 가치 자체를 저런 사람이 훼손하거든요 저희 노조도 법인카드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 하나 쓰는 것도 되게 눈치 보면서 쓰는데 네 와 저분 보면서 정말 네 그래서 이진숙 씨는 지금 사회적 흉기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네 본인이 처음 그 방송위원장 지명되고 나서 공영방송이 사회적 흉기다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얘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사실 본인이 지금 사회적 흉기에요 네 특히 mbc에 대해서는 지금 여론조사하면 더 안 좋게 나올 텐데 네 그때 그 여론조사 꽃인가 거기서 여론조사 했을 때 57.8%인가 하여튼 60% 가까운 사람들이 부적격이다 이 부적격 사흘 동안 하면서 국민들이 다 인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대통령도 알 거 아니에요 도대체 청문회 때 뭘 보고 들은 건지 딱 청문회에서 불채택하겠다고 하니까 딱 하루만 재정부 요청하고 하루 지나니까 바로 그냥 아침에 기습적으로 임명해 버리고 네 아직 방문제 이사진 선임 절차도 선임 시간도 많이 남아서 조금 뭔가 노력하는 모양새라도 보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정권에서 이 이진숙에 대한 반대 여론을 좀 인식을 하면 네 회의도 약간 뭐 1차 2차 나눠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 국민 여론 국민 정말 안중이 없구나 이정권은 안중이 없고 그 다음에 mbc 장악을 위해서 이렇게 폭주하는 건데 그러니까 mbc가 현재 지금 kbs도 장악을 했죠 또 ytn은 지금 유진건설을 통해가지고 저희 외주 장악을 했죠 장악을 유진기업 유진기업 통해서 네 근데 지금 공영방송 중에 유일하게 지금 보도를 국민들이 보기에 제대로 보도하는 유일한 방송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하는 거를 그걸 하루도 그걸 못 보겠다 못 참겠다 그거 같아요 mbc 사장 교체하기 위해서 방통위에 남은 의결은 이제 없는 거죠 그쵸 그쵸 이제 박문진 오늘 아까 발표된 게 맞다고 하면 이제 박문진 의결은 끝난 거고 이 이사진들이 mbc에 이제 8월 13일부터 와서 사장 해임 절차 자기들끼리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방통위는 이진숙의 mbc 장악을 위한 미션 중에 가장 중요한 미션은 지금 끝난 거죠 탄핵에 실익이 없겠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버티겠다고 하는 건데 그럼 전 버티겠다고 하는 것도 좀 황당한 게 그럼 이때까지 왜 사퇴를 한 건지 이때까지도 탄핵 되게 부당하다고 하면서 사퇴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목적은 오로지 mbc 장악을 위해서 이 방문진 이사진 임명할 의결하려고 그 목적 딱 하나밖에 없구나 mbc 구성원들의 어 각오와 다짐도 궁금합니다 kbs kbs도 마찬가지고 이제 mbc부터 말씀해 주시죠 하여튼 이런 게 정말 적폐가 다시 또 반복되는구나 2017년 12월에 저희가 이걸 다 극복하고 해직자들도 다 복귀시키고 해서 이제 새로운 mbc를 7년여의 시간을 거쳐서 다시 만들어 놨는데 이게 지금 다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오히려 전두환 시절로 돌아갈 수도 있는 위기잖아요 내부적으로 상당히 분노가 크고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의 신뢰도도 상당히 올라가고 국민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는 것도 있어서 내부 구성원들 열심히 싸울 겁니다 그래서 싸우고 mbc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mbc 장악하면 이 정권에 독이 될 거고 윤석열 정권이 정말 몰락의 늪으로 빠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이 사람이 더이상 늪에서 나오려고 멈출 거 같아요 이우찬 본부장이 되게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며칠 동안 제 단톡방에 계속 울려가지고 짜장이 날 정도로 엄청 열심히 어디 막 홍길동처럼 여기저기 저기 다니는데 되게 힘들 거 같아서 몸 관리를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감사합니다 정말 mbc가 지켜줘야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죠 그 내년 3월이요 아 지금 멀었으니까 많이 남았어요 아 우리 이사무 만들어야겠다 이우찬의 사랑하는 그건 혼자 만드시고요 저희는 가까이서 응원하도록 우리 kbs에도 궁금합니다 아까 큰띠 때는 얘기를 못했는데 저희도 오늘 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저녁 늦게 이제 노무사 통해서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을 넣었고 뭐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쟁의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통해서 파업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mbc 같은 경우에는 멀쩡히 있는 사장을 지금 바꾸려는 거고 저희는 어쨌든 사장이 보궐인기가 연말이라서 이제 9월 말 10월 초 정도가 되면은 이제 또 사장 새로 선임 절차에 들어가는데 네 이 과정에서 일단은 지금 사장은 박민? 네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나마 뭐 이사들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됐지만은 그래도 국민들을 무서워할 줄 알고 국민들에게 공영방송이 어떤 존재인지는 아는 그런 사장이 올 수 있게끔 저희들 또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네 응원하도록 합니다 저는 파업권 획득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정 신청을 했고 1, 2차가 끝났지만 3차가 남아있거든요 3차까지 결렬이 되면 저희도 파업권을 확보할 거고 네 아마 과반수 이상에서 파업으로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럼 시절이 비슷할 거 같아서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네 뭉쳐야 삽니다 네 파업을 YTN은 어떻습니까? 네 뭐 저희는 내부에서 공정방송 투쟁 계속 하고 있고요 특히 노동조합 조합원들 위주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다독이면서 하여튼 지금은 YTN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잘 버티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큼티분들 자 오늘의 한마디는 MBC 본부 대전지부 성명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절은 악몽이었다 대전 MBC 역사상 최악의 사장이었다 그는 노동조합에 대한 무차별적 혐오로 징계자를 양산했다 그는 공영방송을 중동뉴스와 개인홍보 지인과의 친분과시 등으로 철저하게 사유화했다 그는 지역의 주요 이슈를 배제하고 제작 자유성을 무자비하게 침해했다 그는 부역자를 공고히 하기 위해 노사 간의 단체 협약을 휴지조각처럼 무시했다 그는 공적 목적으로 부여한 법인카드를 마치 용돈처럼 쓰고 다녔다 그는 구성원의 94%가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원했다 그는 단언컨대 60년 대전 MBC 역사상 최악의 사장이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전쟁은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언론하사도 끝까지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 아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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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